자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주에는 우리가 301페이지죠 부동산 금융론에 대해서 예 요 금융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시험 목차상에서 아 제목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예 부동산 금융 증권 이렇게 딱 한 단어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 자산을 보게 되면요 실물 자산이 있고 금융 자산이 있죠 실물 자산 같은 경우는 토지라든가 뭐 기계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구요 이거는 이제 주식이나 또는 채권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할 수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결국 이 실물 자산으로 이 자금 흐름이 넘어가겠죠 우리가 만약에 실물 자산에 투자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실물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기업에서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회사채 등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실물 자산의 투자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등의 투자 운영하기 위해서도 결국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금의 융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매입이나 매각 또는 개발 등에 관련해서 자금이나 신용을 조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금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금융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우리는 왜 이 금융이라는 것이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라고 했을 때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투자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이 자금의 조달이 꼭 필요해요 필요한 이유가 바로 뭐가 되냐면요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게 분할 거래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6억짜리 부동산을 분양을 받을 때 이번에는 내가 안방을 분양을 받고 내년에는 내가 거실을 분양을 받는 논리는 안 되고요 한 번에 어쨌든 간에 6억이라는 금액의 계약이 체결이 돼야 돼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선분양을 하게 되면 물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지만 후분양을 하게 되면 완성된 주택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일시의 목돈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금의 조달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또는 공급자 입장에서도요 부동산을 개발해서 공급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초기는 비용만 들어가지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갭을 메꿔주기 위해서 이 금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가게 되면 금융의 중요성이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분할 구매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거래 금액이 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산의 장기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래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얘가 분할해서 구매하기는 어렵다는 거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산의 장기성이라는 얘기죠 이게 지어서 시장에 공급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가 역시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갭을 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금융 관련된 기초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금융에서는요 거기 보시면 금융 용어라고 되어 있는데 대출자가 있고 차입자가 있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대출자는 금융기관을 지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차입자라는 것은 자금 수요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한 유형 중에 보면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이 있어요 그거는 결표하셔야 되죠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실물 자산 등의 투자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우리가 조달을 해야 될 때 지분금융이라는 것은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저 지분권을 갖다가 매각하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식 등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우리가 지분금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분금융을 통해서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그 기업이 그렇게 조달한 자금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기업의 투자가 실패하게 되면 여기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종이조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조달 방법은 부채금융이라고 해서 부채를 조달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돈을 차입하거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부채금융하고 지분금융의 차이점은 뭐가 되냐면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기업에서는 사채 등을 발행해서 회사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금을 조달하는데 운영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은 우선적으로 부채금융이 있죠 여기서 조달한 쪽에다 먼저 이자 등을 지급을 해야겠죠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지분투자자들과 배당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한 사람들은 배당받을 수가 없지만 여기는 돈을 빌려준 개념이기 때문에 수익에 크게 관계없이 약정한 바에 따라 이자는 지급을 받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주로 물어보는 것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종류관계를 물어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조신리공이라고 해서요 얘를 우리가 조인트 벤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신디케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리츠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모를 통해서 증자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시장에서는 펀드 같은 경우가 리츠하고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일반적인 지분금융의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부채금융에 대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저당금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의 저당이라는 것은 담보대출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신탁증서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신탁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탁자가 되겠죠 수탁자가 발행하는 신탁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그거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신탁증서금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상환사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은 이 주택으로 상환하는 것을 약정을 하고 반행하는 것을 우리가 주택상환사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주택저당증권이라고 있고요 이걸 우리가 MBS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이라고 얘기를 할 때요 얘를 우리가 MBB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산담보 증권이라고 있고요 얘를 우리가 ABS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담보부 기업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를 우리가 ABCP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문상에서 B가 들어가는 이들은 다 부채증권에 해당이 돼요 이게 백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를 담보 무엇을 담보로 발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부 부채 금융에 해당하는 종류들이다 그래서 영문상에서 B가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류 관계를 구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303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문제로 확인하기 그래서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을 때 주택상환사체에 해당이 안 되겠죠 신탁증서금융에 해당이 안 되는데 4번과 5번은 영문상에 B가 있으니까 부채금융이에요 그래서 남는 게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시험상에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구별할 수 있느냐를 출제를 하니까 종류 정도는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박스에 참고해 보면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요 개발회사들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 운영하기 위해서 지분투자자를 모집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개인의 어떤 펀드 매니저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는 주식회사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훨씬 더 투자자를 많이 모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것이 어떤 부동산 투자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디케이션이라는 것도 지분금융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인트벤처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요 만약에 우리가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출의 개념보다는 지분파트너로 들어갈 때가 수익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특정한 사업에 지분파트너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조인트벤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지분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실전에서는 신디케이션이라든가 조인트벤처라는 게 풀어서 나온 적은 없고요 얘네들이 지분금융에 해당이 되느냐 부채금융에 해당이 되느냐 그거를 구별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직접금융하고 간접금융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금융이라는 것은요 주식 등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도달하는 걸 직접금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접금융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금융의 성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투자자들이 현재 소비를 참는 대가로 주어지는 게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할 때는요 시간에 대한 대가만 줘요 그쵸? 몇 년 동안 내 그 돈을 예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는 개념이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투자가 생각하는 이제 수익률의 개념에는 시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것도 같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약정이자율이라는 게 있고 시장이자율이 있는데 약정이자율은 대출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을 얘기를 하겠고요 시장이자율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우리가 시장이자율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시장에서는 뭐 CD금리라든가 국채금리라든가 예 또는 조달금리라든가 뭐 금융채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어져 있죠 예 그래서 명목이자율이라는 것은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전에 그러니까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명목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예치했을 때 지급하는 이자율은 대부분 명목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내가 원래는 돈을 예치하고 한 5% 정도의 이자율에 따른 수익을 기대했었는데 인플레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는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에게 주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투자자는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의 관계를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목이자율에서 예상 물가상승률을 차감하면 그게 실질이자율이다 원래 대출에 따른 이자율을 5% 예금이자율을 5%를 줬는데 만약에 물가상승률이 1%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얻는 이자율의 수익은 4%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가 수익률이나 이자율 등을 산정할 때는 당연히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의 관계를 반영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대표적인 우리가 명목이자율에 대한 것 실질이자율에 대한 것을 따로 물어본 적은 없지만 간단하게 상식적인 면에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5쪽에 하단을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주택금융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제도를 보시게 되면 공적인 자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간 자금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제도를 보면 공공자금에서는 대표적인 게 주택도시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주택금융공사에 취급하는 보금자리론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공공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민간 자금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민간금융회사가 공급하는 은행을 통해서 주택자금이나 일반 자금대출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프레이트 금융이라든가 리츠같이 개발금융의 성격을 띈 것도 있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제도권 금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전세제도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게 전세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외국인들은 이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을 못하죠 그 사람을 뭘 믿고 이렇게 많은 돈을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잘못되면 그 돈을 내가 못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을 못하는데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외국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게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택금액이 한 80%를 대출해주고 대출해주고 대출에 따른 이자율이 열리 1%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굳이 주택가격의 80%까지 열리 1% 대출해주는데 전세라는 것을 안고 들어간다는 게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은 정부가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한 사람에게 주택가격의 한 80% 이상을 대출해주고 열리 1%의 수준으로 만약에 빌려준다고 그러면 굳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할 필요로 주택의 전세계획을 체결하고 들어갈 일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게는 존재하고 있는 게 제 부분인 게 전세금액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있죠 이 주택도시기금은요 용어상에서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원래는 국민주택기금이었는데 명칭이 바뀐 거죠 주택도시기금으로 그래서 얘는 주택개정이라는 게 있고요 도시개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주택개정을 통해 가지고는요 우리가 이제 국민주택 규모 있죠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의 주택을 공급을 할 때 이 주택도시기금에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을 할 때는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서 이 주택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도시개정은 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 기금의 지원도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것은요 원래는 국장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거를 현재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얘가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는 다시 시중은행에게 제의타급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주택을 선분양을 하게 되면 이게 분양보증을 받아야 돼요 일정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때는 그때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책적이 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걸 인정을 해야만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분양보증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정책에서 선분양을 배웠잖아요 완성이 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시공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입지달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규모 한 20%나 30%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주택분양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주자를 주택 매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주택분양보증이라는 것도 선분양하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후분양제도로 전환을 하면 분양보증이 필요가 없죠 왜? 완성된 주택을 갖고 하니까 그래서 주택선분양제도에서 주택분양보증을 취급하는 것도 주택도시보증공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307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상단에 양가로 4번의 기금의 용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할 때 쓰는 거죠 준주택이라는 것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의 건설에 자금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 업무 중에 하나는 주택관련 보증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분양보증이라든가 임대보증금 보증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는 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주택사업자가 파산했을 때 공사를 대신 완료해서 분양대금 반환 보증 책임을 이행하는 것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뒷페이지를 넘어가시게 되면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 하나가 있죠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에서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걸 물어봤을 때 답이 4번인 이유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에다가 리모델링에 관한 융자를 해준다 그래서 틀린 거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리모델링에 대한 기금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시험상에서 한 두 번 물어봤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구라는 정보로 숙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부동산금융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주택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책도 주택정책이 중심이고요 금융도 주택금융이 중심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주택금융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주택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구입이라든가 주택을 갖다가 개발을 한다든가 주택에 대한 어떤 토자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우리가 주택금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주택금융은 크게 나누면요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금융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사회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 쉬우냐 어려우냐에 따라서 이슈가 되죠 요즘같이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요 주택의 거래량이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주택금융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주택소비금융이라는 것도 있죠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우리가 융통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인 저당대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저당대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대출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수요자금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택소비금융은요 장기절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주택개발금융은요 소비금융에 비해서는 기간이 좀 짧고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좀 비싼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주택을 소비해서 상환할 때까지는 한 20년 30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택을 개발하는 건 그 기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택소비금융은 장기에 대한 요건이고요 일시불로 돈을 대출을 해주는데 주택개발금융이라는 것은 단기고 대출금도 분할해서 지급해줘요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한 2, 3년 됐을 때 공사비의 대다수를 갖다가 만약에 대출을 받게 되면 완성도 하지 자금이 집행하기도 해도 돈부터 빌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죠 그래서 단계별로 대출해주고 여기는 일시불로 대출해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주택금융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능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애 최초 있죠 생애 최초 내 집 마련하는 사람에게 주택가격의 80% 이상을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열리한 1% 수준으로 대출해주고 대출기간도 한 30년 이렇게 대출해주게 되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주택거래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건설사도 공급을 계속 늘려줄 것이고 그렇죠 다만 생애 최초로 이런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달게 되면 저축이 유도가 되죠 그걸로 우리가 주택기금으로도 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의 경기가 침체가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대출에 대한 여건을 완화시켜서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이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거고요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올해는 판매량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려고 하면 결국 정부가 예산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택금융 관련 위험이라고 돼 있죠 관련 위험상에서 보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채무불행위험이죠 채무불행위험은 언제 발생하냐면요 대출이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차입자의 소득이 떨어지거나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었거나 이런 경우에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가치가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했을 때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융자 규모를 결정해 주는 거죠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융자를 많이 해주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융자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100이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100만큼 대출 안 해주죠 그래서 비율을 정해서 부동산 가치 대비 40%, 50%, 60% 규모까지만 대출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대부비율이겠죠 그래서 채무불행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시험에서 꾸준히 나오는 게 조기상환 위험이에요 조기상환이라는 것은 만기 전 변제 위험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돈을 빌려 쓴 차입자들이 언제 조기상환을 하게 되냐면요 약정이자율이 있죠 대출 계약 당시 정한 약정이자율하고 시장이자율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시장이자율이 내가 계약을 체결한 약정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조기상환이 들어와요 나는 대출 계약을 5%로 체결했는데 시장금리가 4%로 떨어지게 되면 나는 1%에 대한 이자만큼을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갚아야 되니까 손해잖아요 그럴 때 조기상환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떨 때 조기상환이 들어오느냐를 물어봐요 약정이자라고 시장이자로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고 돼 있죠 금융기관에서 함께 되는 유동성 위험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여기 만약에 금융기관이 이렇게 있으면 금융기관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 등을 수신을 하죠 그런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인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불특정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대출은 장기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채예요 찾으러 오면 줘야 되는데 돈을 장기로 운영하고 있으면 기간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해주고 확보하고 있는 저당권을 현금화할 수 있으면 유동화시킬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뒤에서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금융하고 증권으로 돼 있던 얘기는 이렇게 자금을 대출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확보하고 있는 게 저당권밖에 없는데 이 저당권을 유동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당권에 기초한 증권이라는 걸 발행을 해서 유동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금융, 증권 이런 거를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법적인 위험이라는 것도 존재하겠죠 이거는 정부의 어떤 금융이라든가 통화정책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정부가 주택 대출 규모를 확 줄였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변동금리를 토대로 해서 융자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영끌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즘 잠이 안 오는 거죠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있죠 우리가 주담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6%를 넘어서 7%를 바라보고 있다 원래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3% 수준이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주담대 구성을 보게 되면 변동금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상승할 때는 상한 부담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큼 또는 그 이상의 예를 들어서 주택가치가 상승하면 관계가 없는데 주택가치가 답보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가치가 오히려 하락하게 되면 리스크가 많이 커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택금융 관련 위험상에서는요 조기상환 위험이 일단은 포인트를 잡고 저는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금융위관은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금융의 금리 적용 방식과 상한 방식 여긴 또 중요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기초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택금융의 금리 적용 방식과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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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